안녕히 계셨습니다. 뭔지 몰라요. 고울대기라. 파록탑은. 파록탑은 소리였어요. 정말 미생했어요. 여러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. 고생했어요. 다음에 또 봅시다, 여러분.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다음 팬타임을 기합하며.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인사 드럽게 안 받네. 다음 주에 봐요. 나를 5년 찬데 진짜. 초심 다 잃었잖아요. 인사 드럽게 안 받는다. 여러분 안녕. 여러분 누군가 하세요. 사랑해. 정동구. 정동구. 자! 이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